야! 얘들아 나왔또! 어? 늑대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웃어? 줄미야, 너 이런 거 없지? 어? 그게 뭔데? 야, 잘 지켜보라고! 어, 뭐야! 이건 바로 요즘 최신 유행하는 당근 칸이라고! 줄미야, 너 이런 거 없지? 나도 빌려줘! 나도 돌려볼래! 너한테는 절대 안 되지! 찌를까 말까? 찌를까 말까? 뭐야? 아프진 않은데 슬슬 짜증나는걸? 당근 칼 가지고 놀고 싶으면 너도 부모님한테 졸라보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안 세줄 거라고! 응, 안물암궁 안통티비! 아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빌려줘! 절대 안 주지! 아프진 않은데... 종교에서 가장 이쁜 아름이야! 아하, 오늘도 정말 이쁘네! 흐흐흐흐, 김루야, 넌 거기서 가만히 서서 지켜놔 보라고! 아름이는 마이 걸프렌드가 될 거니까! 뭐?! 니가 무슬수록...! 이그야, 어이?! 어?! 늑대야, 무슨 일이야? 아름아. 내가 멋진 거 보여줄까? 멋진 거? 뭔데 뭔데? 우와! 늑대야, 너도 당근 칼 있어? 그럼, 어때? 난 좀 멋지지? 호잉! 우와, 네 멋지다. 근데 실은 나도. 네, 멋있지? 저, 저기, 아, 아, 루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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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미아 안녕. 너도 우리랑 같이 당근칼 갖고 놀까? 나, 나는 당근칼이 어, 어. 헐. 그러면 길러버려야겠다. 아, 안 아프지 마, 아니야? 찌르지 좀 말라고. 짜증나니까. 뭐야, 단호 맛집이네. 나도. 이번엔 내가, 이얍. 하지 말라니까. 아, 야.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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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칙쌤. 저각턱이 통전이 하나도, 하나도 없지 않나. 과거에나. 어째서 저금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수밖에 없군 저기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까요 아 구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있어 이따 밥 먹을 때 부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밥 파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까부터 왜 그래 용돈 필요해서 그래 어 새줄 거예요 뭔데 아 그게 사실 당근 칼이라고 하는 건데 애들끼리 장난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칼이거든요 이렇게 막 피자 스피너처럼 돌리면서 놀 수도 있구야 안 돼 왜 왜 안 되는데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요 아 어쨌든 칼 모양 장난감이잖아 그런 건 위험해 그런 거 가지고 놀다가 위험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 그래 어 칼 모양이잖아 그리고 너가 그런 거 가지고 놀다가 미래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떡해 그래서 총 모양이나 칼 모양 장난감은 절대 안 돼 에잇 엄마는 어렸을 때 공화탄이나 빵구탄이나 비비탄 총이나 다 가지고 놀았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갱스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절대 안 돼 에잇 치사빵구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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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휴 뭐 왜? 에러나봐요 에? 응? 아니르라네 음.. 사랑해 뽀뽕 아! 따라와! 리아야 아빠 한창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악몽 꿨잖아 아빠 저 당근 칼 사게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너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정상감을 가지고 놀아? 아이 요즘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바로 바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쁜 가장 이쁜 친구가 아우 당근 칼 퍼포먼스를 보고 멋있어 한다고요 흠 리아야 인생이란 거 말이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래봤자 네가 당근 칼을 멋지게 돌려봤자 의미 없어 네 얼굴을 봐 옴마 아무도 나에게 당근 칼을 싸지지 않으니 직접 당근 칼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굴 간취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딨어? 어? 어? 어디야? 어? 저쪽이가? 어? 그래. 나의 당근칼이 여기 있어. 뭐야? 당근칼 없는 애 왔다. 이것이 나의 당근칼이다. 응? 당근? 당근칼이 아니라 진짜 당근을 가지고 왔잖아? 개웃겨. 어? 추워. 수수야야. 대신. 당근 돌린다. 진짜 웃겨. 음? 추워.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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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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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퉤! 어? 진, 진짜 아파. 아루아. 어디다? 나 진짜 당근 칼 가지고 왔어. 어? 자, 이봐. 으, 좋아. 음? 당근 돌리기. 어디다? 아? 아? 아! 아! 당근 두 개지요? 아! 아! 에리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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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 아무도 없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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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 아무도 없나? 아? 아! 흠! 놀다 와야죠. 흐아하! 알싸 아! 에리올아야! 왔어! 왔으면 밥 먹어야지. 야호! 밥이다! 으아앗아! 맛있게 먹어라아?! 오늘 엄마가 당근 음식한 것 같아. 윽!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związfully, 평소하고 멈트를 놓고요 음,êmement 겉달합니다. 아직까지 웅이ailing 먹고, 리아야 너가 웬일로 당근을 다 사왔어? 안그래도 오늘 저녁에 뭐할지 고민이었는데 리아 덕분에 맛있는 당근볶음을 다 먹네! 어? 이거 설마... 여기 위에 놔져있던 그 당근이에요? 음! 아주 맛이 좋네! 유기농인가봐! 응응 어디서 이거 어디서 갖고와서 내 당근 칸! 아 맞다 우리 딸 마리아 응? 우리 딸 당근칼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저기 앞에 문만 구했어 당근칼 사왔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가 당근 줄게 동작아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역시 우리 딸라고 너무 귀여우니까 아빠가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아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빠가 물어본 사람이야 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